화장품 관련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혜림 대표님께서 화장품 ODM을 오늘 마켓무버로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지금 거의 3주 연속으로 화장품 얘기를 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런데 계속 실적이 좋고 수출 데이터가 좋으니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 흐름이 이제 5월에도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포괄적으로 보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움직였던 사실 종목들이 약간 조금 부담이 있고 오늘 보니까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까지 많이 안 움직였던 좀 순환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섹터 자체는 좀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정 시 매수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뭐 일반적인 앞서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 기업들 그리고 오늘은 ODM 업체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ODM이라고 하면은 이제 디자인과 제조를 같이 하는 업체이죠. 그래서 제품이 완성이 되면 이제 브랜드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제조업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DM의 모델을 활용을 하면 뭐 고가의 이런 제조 설비 투자 없이도 조금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자본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이나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ODM 업체들이 여러 국가의 제조 시설을 보유을 하고 있고 또 다국적 브랜드가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뭐 관세나 물류비 절감 등에 조금 이점을 제공을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K뷰티 지금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더라도 성장이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국내외 관광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점 굉장히 강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원화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중국인의 1위 쇼핑 품목이 이제 화장품이기 때문에 뭐 너무 잘 오르고 이제 주가도 잘 올랐지만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그때는 또 다시 분할 매수를 해서 더 상승할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5월 1일부터 어린이날까지는 중국의 노동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5월 6일까지는 일본의 이제 골든위크가 겹쳐서 지금 슈퍼위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만 명에 달하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호텔, 카지노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일본 등의 이런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까지 이미 접수를 완료했고 또 뭐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지역의 경제 성장과 그리고 중산층의 확대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흥 시장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중소중 개별주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OD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최선호주는 이제 코스맥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매출이 6,770억 원으로 한 25%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글로벌 브랜드사들의 채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제 24년에 이제 법인의 강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의 이제 인디 브랜드의 고객사 확장으로 중국 실적 상승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또 미국 손익 개선으로 이제 전사의 실저에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매출도 성장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지만 그래도 조정시에 이제 매수하면서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간다면 충분히 한 16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5월 시장을 잘 보시면서 화장품 보실 때 오디엄 업체를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디엄 업체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오디엄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코스맥스를 최선호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13만 8,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6만 원대까지 일단은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가지고 오신 기업이 바로 알맥입니다. 알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집중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이 나왔던 건 알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알루미늄 수출 기업들에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반덤핑 관세 부과가 굉장히 없었다. 그러니까 약세가 됐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알맥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조사받았던 경우가 과거 20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의 수출 신청들을 기준을 했는데 상무부가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냐면 많은 분들이 이미 드셨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워낙 중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중국 내 제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얘기가 발효되니까 결국은 알루미늄 노즈라든가 아니면 금속도 노즉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상무부 판단에서는 예비 판정을 한 결과 알맥 같은 경우에는 덤핑 관세율을 0% 부과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SMI라고 하는 알루미늄 업체도 마찬가지로 2.4%로 굉장히 저조한 관세율을 부과를 했습니다. 일단 관세율 자체가 부과된 게 부정적이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관련해서 최대 376%까지 관세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밀어내기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오늘 비철금속 및 철강 관련 종목들이 오늘 소폭에 상승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트위케 같은 경우도 73%, 베트남도 41%입니다. 중국과 친하게 관계를 맺었던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을 높였다는 점들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경제 협력 관계에 있었던 한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알맥이 결국 해외 사업 비중이 70%에 넘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물건을 틀는 것은 확실하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20% 상승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알맥은 작년도 그렇고 재학년도 그렇고 꾸준하게 실적이 상승을 탄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영업률 맞은 부분들이 결국은 관걸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철강 부분 그리고 비철강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역대 엔저가 나타나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세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철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압영 강폐하든가 이런 것들을 일본부터 수입해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년 재작년에 비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알맥이 결국에는 내수에서의 한계보다는 오히려 외수, 그러니까 수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마냥 좋은 면만 해석하시기보다는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력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이나 부담감들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알맥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고르는 것이 실적 부분들에서는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지난 250일간의 거래량을 200일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오늘 과잉 매매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때문에 일단 보유자분들이라고 하시면 한 번 정도는 과감하게 차익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 차트 보면 사실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차트이기도 한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지만은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수주 경쟁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알맥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한화엔젠입니다. 이 기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조정일 때 사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업이 미중 갈등 반사효과에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글로벌 수주 실적도 1위를 찾고 공급자 5위 시장을 확보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또한 강달러 수혜를 보는 업종이기 때문에 수주액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1분기가 한 135억 달러 그래서 3년 만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발주했던 선박 교체 시기가 도래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이번 조선업의 호황이 단기간이 아니라 3차 슈퍼사이클을 좀 맞이할 전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업을 볼 때 조선 기자재의 꽃이라고 부르는 엔진 쪽을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엔진 쪽이 피 가격을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하기 때문인데요. 배 같은 경우가 수만 개의 부품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중요한 기자재가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엔진이 크게 대형과 중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형 엔진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들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선소가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 거의 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이 MS를 한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글로벌 조선 비중이 40%밖에 안 되는 이기 때문에 한국산 엔진이 중국 배에 납품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인식 같은 경우에도 배가 인도하기 한 1년 반 전부터 한 15%에서 20%씩 조금 매출이 빠르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오팡이 호재일 때는 이 엔진 쪽을 가장 좀 강력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영업이익만으로도 이제 전분기 대비 한 2만 퍼센트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해요. 하나 엔진이. 그래서 믹스 개선에 따른 이 단가 상승 영향이 26년까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또 이 며칠을 봤을 때는 이제 빠지는 모습이어서 혹시라도 이제 고점에 물려있다면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천 원 정도 지켜준다면 여기서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좀 일단은 급등 흐름이 나온 이후로 약간의 좀 갭을 메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화 엔진은 1만 천 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보고 일단은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윤해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